아, 여기가 이렇게 길었나. 나 여기 갇힌 건가? 찾았어. 찾았어, 찾았어. 저승 승강장 앞에 있더이다. 까딱하면 큰일 날 뻔했어. 가서 현중이 새끼 불러오고 얘 구찬성한테 데려다주라 그래. 여긴 네가 오는 데 아니야. 아까 거기 그 깜깜한 굴이 아주 무서운데요. 거기로 아저씨도 들어갔는데요? 뭐? 넌 뭐라 그랬니? 무슨 아저씨? 양복 입은 아저씨가 들어갔어요. 다시 나오는지 보고 있었는데 안 나왔어요. 구지배님이 거기 들어갔나 봐요. 거긴 인간이 들어가서 귀를 기르면 못 나오죠. 문 변경처야. 문 변경처야. 문 변경처야. 문 변경처야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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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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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천성! 못 돌아오는 줄 알고 몰랐잖아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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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울게 너에게 남겨줬던 추억까지도 바랄게 너와의 기억도 남지 못하게 더는 다가갈 수 없어 내게 이런 마음이 너무 두려워 너의 기억 모두 가져가줘 다 지워줘 Don't fall me 너를 떠날 수밖에 아... 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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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떠나 누구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